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? 더러운 옷처럼 떼어내고 싶어 하시잖아 가족으로 하루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 이 자식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보내 더 나이 들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야지 미국도 모자라서 지방으로 보내시려고요 그쪽 가족만 가족이고 여기 떨거집니까? 그게 딸 자식한테 할 소리입니까? 당신이 내 맘 알아요? 엄마 말릴 수 없고 자신은 상처받고 머리강이 정말 심하네